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인생 메시지인데 라이프 메시지 그래서 아무 때나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듣는 귀 없는 자들은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듣는 귀 있는 자들에게만 전합니다 여러분들 듣든지 말든지 나곤 상관없어요 맘대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주님께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물어봤더니 라이프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여 아멘 진짜 못하네요 여러분 아멘 좀 잘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에 아멘 잘 안 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 얘기 하신데 진짜 못하시네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느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가 난 게 아니고 오늘 주무시지 말고 좀 들으시라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시고 박자도 안 맞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아멘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 이제 좀 같이 한번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 2013년도 11월 달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먼저 오늘 통역하시는 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25장을 좀 펴보세요 성경책을 좀 펴세요 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꾸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봐야 그 말씀이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 또 아멘 안 하시네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예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 언제예요 아 대답 좀 하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주님 오실날 주님 오시는 때 그때 예 그때 예 그때 예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 그때 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 마태봄 25장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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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옵니다 신랑 신랑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같이 이제 조화가 잘 되네요 요즘 설교가 재밌어야지 이렇게 듣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좀 하면서 제가 뭐 여러분 나쁜 말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저 부흥강사로 다시 초청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하고 갔는데 무슨 기억이나 납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화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잘 들으시라고 그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림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예수님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열 처녀가 다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열 처녀예요 목사는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열 처녀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부흥회 시작하는데 아멘 한번 잘 해보세요 부흥강사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셔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런데 2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믿는 자들 교회들 사역자들 목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두 분류로 나눠질 것이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 두 분류로 나눠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왜 나눠지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요 많은 차이점이 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납니다 이 한 가지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3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대 이 등이 뭐냐라는 거죠 등 등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있는 등이 있으면 그게 등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을 하시든 성가대를 하시든 주방에 봉사를 하시든 주중에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든 중보기도 하시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등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사역이다 이제 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사역이 있는 사람 이게 등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등 없는 사람이에요 등 없는 사람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헌금 내면 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 등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등 안 가진 사람은 언급도 안 하세요 마태복 25장에 등 없는 사람은 끼지도 못해요 아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주무시지 말라고 화난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등 찾으세요 등 여러분 지금 등 없으신 분들 오늘 당장 등 찾으세요 여러분 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다 사역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다 이 앞에 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찾으세요 정 못 찾겠으면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 등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등 그런데 미련한 자들도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도 그러니까 이 등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등이 있다고 다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역하고 있다고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안 가진 자는 미련하고 기름을 가진 자는 슬기롭다 그런데 사절을 보세요 슬기로운 자들이 뭘 했느냐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등에 담은 거 아닙니다 등에는 다 기름이 있어요 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릇에 이 그릇이 뭐냐라는 거죠 이 그릇이 뭐냐 기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릇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릇은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여기 있는 심장은 아닙니다 이건 육신의 심장이죠 기름 여기다 담는 게 아니에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성령에서 말하는 헬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없어요 이거는 육신의 심장이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미련한 자들도 등에는 기름이 있었다 목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크게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다 기름은 있다는 거예요 등에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다 5조를 보세요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 새 참 신기하죠 다 잤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잤다 여기서는 근데 잠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잤냐 봤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잤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2000년 동안 더디어오시는 거 아세요? 2000년 동안 더디어오시니까 지금 교회가 어떠냐면요 예수님 온다는 얘기는 하는데 별로 기다리진 않아요 2000년 더디어오셨는데 지금 또 오실라고 또 말세 얘기 잘못하면 이단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어떻게 내가 설교할 거를 미리 다 하시고 다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다 은혜다 은혜다 아이 사랑이지 뭐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들은 거는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두 갠 듣고 오셨죠? 아 그거는 아멘하면 안 되는데 설교가 사람을 바꾸던가요? 설교가 사람을 바꿨으면 예수님 진작에 오셨어요 그 들은 건 많고 아는 건 많아서 예수님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자 얘기는 많이 해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먹고 여전히 마시고 여전히 돈 벌고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냐는 거예요 이게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 그런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 짓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뭐냐 다 자니까 다 자는데 정지할 수가 없잖아 아 목사건 초신자건 다 자는데 어떻게 정지해요 아 예수님은 그거는 포기하셨어 다 자니까 목사는 안 자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다 자요 다 우리는 동지라는 거죠 잠자는 동지 6조를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소리 납니다 이거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로 듣는 겁니다 다 듣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 나팔부는 거 아시죠? 천사들이 뭐라 하느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7조를 보세요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예수님 오신다니까 뭘 하느냐 등을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등을 사역들 챙겨보는 거죠 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야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때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공한 거 다 하나씩 하나씩 등 챙겨보는 거예요 등 8조를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어진 거예요 불이 꺼져간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러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조금 더 가야 돼요 근데 이 게스가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그런 오기가 나오는지 용기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갈 수 있어 아 이거 갈 수 있어 하는데 주유소 하나 통과하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거기 멈춰서 갯을 넣어야죠 근데 미련한 미련한 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세워놓고 빨간 통 들고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이 텍사스는 더 힘들어요 날씨가 왜 이리 더워 어 어제 도착했는데 100일도야 100일도 우리 누저지는 싸늘합니다 지금 가을이 접어들어서 아침과 저녁이 한 69도 텍사스에서 고속도로에서 빨간 통 들고 걸어가면 세상에 참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가만히 멀쩡히 앉아 계세요 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정말 창피해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늘 걸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 좀 하세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몰랐으면 달라고 그러겠어요 알았으니까 달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가지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요 만약에 이 기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달라고 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예수님 오실 때는 못 줘요 왜 못 주느냐 내께 모자라서 못 줘요 여러분 이거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기름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 죄송합니다 손을 이쪽으로만 해서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실 때 가족 단위로 안 서요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가 한꺼번에 쓰는 줄 아세요 속해별로 안 서요 혼자 섭니다 혼자 기름은 개인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그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 기름 있느냐 남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내 뭐라 그러지 마시고 자식 책임도 아니에요 목사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기름이 뭐냐 라는 거죠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심장에 채워져서 항상 뜨거운 사람 이 사람이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등에만 기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님도 한번 만나보고 과거에 성령 체험도 해보고 과거에 은사도 한번 해보고 속골이 울겨먹듯이 계속 과거 울겨먹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장인 24장 그 24장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맨 위에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요? 맨 첫 번째예요? 한 세 번째나 되면 다행이에요 다른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 집회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조를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다 이 기름을 파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기름을 산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면 기름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라는 거죠 지금 그럼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사겠냐라는 거죠 기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데 그분을 향한 열정인데 그걸 여러분의 심장에 어떻게 사서 채우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파는 자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왜냐?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골방에서는 기름을 못 사요 기도골방에서 혼자 기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 없으신 분들 빨리 등 찾으세요 등 찾으시고 기름을 사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름을 파는 자들이 누구냐를 아셔야 돼요 기름을 파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에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 동지니까 다 동지니까 여러분 정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알자라는 거죠 이 중에 누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면 뭐라고 그러느냐 아 좀 살살해 그러시잖아 여기는 기름 파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기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기름 파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름 살려면 돈 내야 돼요 공짜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으니까 그거는 공짜로 받아요 그런데 기름 사는 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되게 비싸요 그 값이 얼마냐 여러분 목숨이에요 목숨 걸어야 돼요 또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난 상관없어요 아멘을 하든 말든 난 뭐 내일 안 올 거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책임 없어요 여러분 책임이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사든지 말든지 내가 알파가 뭐예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여러분 돈 내셔야 되고 시간 내셔야 돼요 이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선교지 가면 돼요 선교지 선교지 가보세요 기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모든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기 가야 기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건강하시고 돈 있을 때 가세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세요 나중 되면 못 가요 휴가 반납하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런 걸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여러분 돈 내세요 비행기표 사고 가세요 가서 기름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과거 경험한 것 같고 곰팡이 쓴 빵 곰팡이 떼내고 자꾸 드시지 마세요 병 들어요 곰팡이 떼냈다고 멀쩡한 것 같아요 영혼의 병이 듭니다 그러다가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심장은 식어지고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으로 안 나오시는 분은요 안 불러도 돼요 네? 아니 지키지도 않을 걸 뭘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할 사람만 부르세요 고백할 사람만 네? 오늘 함께 이 찬양하고 오늘 좀 기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네 숙여자의 삶을 사느니 주로 가는 소리와 주로 가는 소리와 세상 교육 속에도 주의 숙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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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네 숙여자의 삶을 사느니 영원히 함께해 주로 가는 소리와 주로 가는 소리와 세상 교육 속에도 주의 숙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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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 고백한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오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 입술의 고백 주님께서 오늘 받으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으아 그 타니 이는 ciudad 우리 두 가지 참아